오케이 민준이 10 하기로 했고요 오케이 앉아보시고요 빨리 앉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소리날까요? 이 친구가 어떤 소리날까요? 이 친구가 어떤 소리날까요? 이거는 니가 배운 거야 이거 이거 무슨 소리났어? 무슨 소리났더라 이거 무슨 소리난다면서 배웠는데 뭐 이런 것도 봤고요 이런 것도 봤었고요 이거 뭐였지 민준아 아까 전에 선생님이 봤듯이 너 복습했는지 안했는지 보니까 복습 안했잖아 그러니까 민준이 잘하다가 복습 안하니까 하나도 모르네 이거 뭐였냐면 타이트였어 타이트 그리고 뭐할 때 배웠냐 이게 무슨 소리난다고 배웠어 이게 I 소리난다고 배웠어 G는 원래 그 소리 나고 H는 원래 흐 소리 나는데 그 소리도 힘이 없고 흐 소리도 힘이 없기 때문에 얘들 이 두 글자는 소리가 안나고 얘만 소리를 내 이름을 불러도 해서 이거 IGH가 I 소리난다고 배웠어 그러면 이건 그래서 타이트고 이건 뭐겠어 이게 뭐겠어 무슨 소리나겠어 이거 L은 IGH는 IGH는 T는 T는 합치니까 그럼 이 안에 라이트들어있는데 라이트 보여? 아니요 안 보여? 여기 라이트 안보여? 어? 안보여요 아직도? 라이트 안보여? 여기에? 그래 여기 라이트 있잖아 여기 라이트 여기 라이트 있잖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어있으면 어떤 소리 하겠어 김민준 어? 이렇게 복습 안 해갖고 되겠어? 응? 그래서 얘가 뭐 되겠어? 모르겠어? 들어볼까? 슬라이트 리 슬라이트 리 뭐라고? 슬라이트리 슬라이트리 S는 S는 L은 IGH는 T는 L은 Y는 Y가 Y 소리 된다고 내가 가치신 적이 있나요? Y는 누구랑 비슷해 i랑 비슷하다고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, e 잘 알고 있네 y는 i, e, 짤막이라고 여기서는 못했어요 합쳐서 slightly slightly 얘는 뭘까요 b는 l은 a는 못했을까 대표돌이 e 요까이 소리가 그 다음에 내가 nk가 무슨 소리 난다 했는데 제가 말해야 되는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다 대고 하면 돼 nk 거기 패드에다가 다 대고 아니 패드에다가 그냥 이불 안 대고 그냥 멀리서 해 nk가 뭐된다 했더라 ng는 뭐된다 했어 코바 공부를 안하니까 다 까먹잖아 말짱 도루묵 할거야 말짱 도루묵이 뭔지 알아 열심히 여태까지 했던거 다 날려먹는거 ng가 응이라 했어 그래서 그래 안그래 기억 안나 처음 들어요 nk는 ng하고 nk하고 내가 선생님이 맨날 같이 얘기하는데 nk는 뭐된다 했어 n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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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이거 붙었어 그래서 뭐 블랭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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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뭐였더라 기억이 안나요 또? 이게 무슨 소리 난다 했었지 그럼 이건 뭐 되겠어 어딜까요 라이트 이름이 붙었어 다음 지원 못했어요 이렇게 됐겠네 여기서 뭐가 돼요 슬라이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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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뭐였더라 음 또 기억이 안나 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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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기억이 안나 응 얘는 엔진은 엔진은 응 뭐라고 응 응 엔케인은 다 써있네 엔케인은 응 응 그래서 못했어 블랭킷 블랭킷 다 모르면 어떡해 이거는 여기까지 뭘까 슬라 슬라 이거는 얘 뭐 돼요 7 5 9 9 9 아이가 이 됐다 지금 울고 뭐 뭐가 됐어요 해 공부를 하나 해갖고 선생님이 수업을 할수 어 뭐라구요 슬라게시 슬라게시 뭐라고 슬라게시 얘는 뭐였더라 너 내가 아까 전에 복습했냐 안했냐 안했냐고 무슨소리에요 했어요 이랬잖아 했어 근데 했어 선생님한테 뻥친거야 했냐고 응 너 전번에 지난 시간에 복습 해서 나한테 칭찬받았어 안해서 혼났어 근데 또하네 왔어 응 했단 말이야 했단 말이야 니가 했는 기록이 없는데 응 다음 시간 너 내일 다시 수업이니까 내일 똑바로 해 와 알았어 응 4 4 5 5 5 6